30% 정도 알아듣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 한 30% 알아듣고 그러지. 국이 약간 싱겁다. 싱겁다. 싱겁게 먹어야죠. 싱겁게 먹어야죠. 네. 형님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싱겁게 하는데. 더 싱겁게 해요. 이거 좀 같이 드세요. 어? 뭐가 부러워? 마카롱이. 이거 한 잔 드셔보세요. 과자들. 응, 과자. 네, 네. 너무 달아서. 어머니가 잽싸게 드시네요. 어른들 드시게 되면 더 맛있게 드세요. 어? 어? 안 드시는데. 아니 썬 알레르기 됐어. 안 드겠어. 딱 맞네. 어우 딱 맞죠. 남서방. 네. 일한다고 선크림 소문에 뭐 두 통 샀다고 소문나대. 근데 뭐 날씨가 그래가지고 한 통만 써도 되겠어. 한 통 뭐 뭐 또 띡치든가 보다 한 통 다 찍어. 한 통 거의 다 벌써 써져. 아. 야. 한 소방님도 그렇고 진짜 피부 안 띠신다. 우리는 뭐 땀이 나서 그런 거 바르면 눈 따갑어 가요. 바리도 뭐 하고. 뭐. 모자 써도 덮어 가지고 볼래 뭐. 지금 원래 해놔 게 있었는데. 빨리 가세요. 해놔 게 있었는데. 해놔 게 있었는데. 오빠님 힘든다. 묵고요. 어. 한 통에 뽑아서. 어. 저기 저 사이에 살짝 들어가가지고. 응. 이거요 이거. 아니 그거 묵고 말고 제가 굵고 뭐고 이거. 아 여기. 아 여기 있네 진짜. 아 여기 가서 굵고 하여튼. 나봐요. 굵고 보라니까. 제일 굵고 보라니까. 제일 굵고 보라니까. 그럴 줄 알았어요. 그럴 줄 알았어요. 아버님이. 엄마라면 저러지 않았어. 어. 어 부러진 것 같다. 어 부러졌네. 부러졌어 부러졌어. 어떻게. 아 아깝네. 아 또 부러질까 봐. 아 됐다. 부러질까 봐. 아.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. 응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 뭐. 그렇게 하기도 힘들겠다. 제가 얼핏 제가 봐서는 잘하는 게 없는 분 같아요. 남서방님. 아니 많이 떠야지. 그래 한 번 떠도 마. 요래가 요렇게 이리. 참 뭐한다 뭐해. 이걸 이거 뭐. 이거 아주 꼽잖아. 아 그만큼. 네. 네. 이래가지고. 죽뿍 갖다 놓고 자고. 아. 자 내가. 엄마. 엄마 아버지가. 송도 터서. 병들었을 것 같아. 하나씩. 손자 같아요 옆에 있으니까. 귀엽게 생각하고. 손자 느낌으로. 어쩌면 약간 귀여운 가상도 있어. 되게 귀여우세요. 살아보세요. 귀여우니까. 살아보세요. 귀여우니까. 살아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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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비가 와서 많이 못했는데. 정님이한테 제 일 좀 많이 했다고요. 해주세요. 네. 네. 약속하고 왔는데. 뭐야. 너도 무 하나 뽑은 것 밖에 없어. 네. 네. 거짓말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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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더 바꿔야 되는데. 네. 오늘 비가 와서 자네 일. 팔자 일 할 사람이 틀린다. 팔자 아이는 뭐. 아 그렇네. 팔자 아이는 뭐. 술을 마셔가지고 눈이 자꾸 감긴다. 그래요?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마셨으니까. 장모님 발에 뭐 있지 않아요? 발에? 응. 발에? 발에 무점 없어요? 있어. 그쵸? 응. 내가 왜 발에 무점 있는 거 알겠어요?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지난번에 수영 갔다 왔죠? 응. 꽃보다 함수해 봐. 내가 발에 무점이 생기더라고요. 가슴을 넣어 깨끗이 안 닦아서. 아니 아니. 그쵸.